,, ,, ,, ,, ,, ,, 어? 이거 뭐야? 이 악문다 이거! 아이언 윌! 스트롱 스타일 스틸! 이를 악물었어! 괴물 이거 손 위글글한데 물때 괴물 뼈 뻐러뜰을 수 있는거 아냐 이거? 컴온팩인데? 뭐야 이거? 이 악무는거? 강철의지? 살인마한테 한대받고 부상당했을때 제자리에 머물러있으면 내는 시름소리를 줄어준다 50% 100% 50%네 아 이 악무를 참는거구나 맞은 다음에 가만히 서있으면 소리가 아아 막 이랬잖아 아아 이걸 참는다고 개꾸짐 8000이나 안되 겨우 그정도야? 으으으으으으으 시누참기 이 악무고참기 100%면 또 좋은데 쓰읍 아 오늘 19랭갈수 아 메딕까지 오늘 19랭갈수있어 메딕갑니다 메딕 나 지금 이거 스킬 동료스킬 찍었어 문 열렸을때 치료 잘되는거 저스끼 안좋다고? 나크미스트 운상승 운상승 19금 켜낙냐? 켜낙하면 안돼 아 할수있는데 켜낙하면 이상하게 안되더라고 심리적으로다가 압박감을 느낀다고 해야될까 그냥 할수있어 아 뚜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곤식으로 켜낙하자고 오케이 오늘 4시까지 공부하는데 감사합니다 풍경끝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공부하는거 맞어? 무슨 공부하는데 무슨 공부하는데 데이바이데이라이트 공부 원래 공부는 텔레비전 켜놓고 해야돼 켜놓고 하지 컴 발전기 아 깜짝이야 침착하게 우리 다 발전기 하나씩 빨리빨리 합시다 아우씨 야 전기톱이야 튀어 들켰어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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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띠 하나씩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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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오거든요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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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수도 있으니까 발전기 왔다 괴물 왔어 나 못봤나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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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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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우리 팀. 하나씩 하나씩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 성공하네. 좋았다. 두 개 남았다. 벌써. 야 근데 우리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쳐야 되는데. 다치면 나 점수 많이 오르는 거 찍었거든요. 누가 좀 다쳐줬으면 좋겠다. 덕 같은 거 없나? 그럼 나 점수 많이 오르는데. 누가 아팠으면 좋겠다.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발전기 일단 두 개는 해야겠어.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괜찮아. 겁주는 거야. 허세지 허세. 하나도 못 잡을 거 같으니까 지금 허세버리고 있어 지금. 두근두근이 안 하잖아 일단. 근처에 없다는 얘기. 이거 하나 더 하고. 그냥 치료하면 될 거 같은데. 좋았다. 150점. 저것만 많이 해도 진짜. 점수 꼴인데. 이거 하나에 2천점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 침착. 침착. 침착해 침착해.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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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지마. 옆집에 공사하고 있어. 인퓨리 공사. 질착해. 멀 일 아니야. 도망갈땐 걸어서 도망 왜냐면 흔적이 남기 때문이죠 하나 남았거든요? 아이씨 저사람 뒤에 쫓아오나보다 다쳐라 다치면 형이 치료해줄게 걱정하지마 야! 야 누구야 야 쟤 김포 이녀석 깜짝이야 나 죽어버렸잖아 퓌 멀리 멀리 도망가자 아... 아직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일직선으로 빠르기 때문에 많이 돌아야 될 것 같애 전기뚝 그 동안에 하나 했을 만도 한데 개구운영이나 찾았을까? 어떻게 지났지 지금 정수로는 답이 없거든? 다친 사람도 없고? 이건 누가 다쳐야지 치료를 하지 쟤 왜 도망갔지? 근데? 아, 문 여는게 안타지 그래, 문 여는게 몇 점이랬죠? 문 여는게 1250점 바람소리? 여기 개구멍 있습니다 뭐야 하나만 둬 형, 문 열게 바로 오케이? 문 혼자 하나 열면은 캐빈에서 숨어있자고? 아, 불안해서 멀리 있으니까 모르겠지? 소리가 안나야겠지? 캐빈에 퍽 찍은거 아냐? 캐빈에 열으면 한방에 죽거든 방풀이면 바로 걸린거 방풀이 확률 별로 없긴하지 애들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느나본데? 지금 넷인데 아무도 안 열고 있어 다들 이기적이야 다들 떡잎이 어? 올바르구만 다들 고랭 가겠어? 좋았다 형이 바로 열게 추가나 적있고 둘중에 하나거든 쟤 스피드가 빨라서 금방 와 아 문까지 일직선으로 막 온다 다친사람 다쳤어요? 다쳤어? 안다쳤네 아, 다친사람 없어? 다친사람 한명있는데 저기 어디야? 어? 일루와 형이 치료해줄게 치료기술 많아 나 근데 이게 웃긴게 어, 저쪽도 갔네 저쪽 반대도 문을 열었단 얘기네 봉구야 봉구 나갔어 이러면 개구멍 노리는게 낫겠는데 이거 다칠수가 없는게 웬만하면 원콤이잖아 전기톱으로 어 아 아 다쳤다 풍이형 풍이형 안쪽에 사는게 좋을거 같은데 좋았다 225 굿스킬 제가 바로 점수 그거 찍었거든요 150이 아니고 225구만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갈거야 우리 점수 못먹은거 같은데 지금 아까 그 여성분 바로 갔거든 여자캐릭터 개구멍으로 갔네 이거 개구멍 탈출해서 점수 먹을라고 이래도지 아까 모자란거 같은데 만점 안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점 되면 그냥 나와도 되고 계산좀 계산좀 해봅시다 내가 발전기 한개 반 정도 하고 된거 같.. 안될거 같은데 한대 맞고 갈까? 한대 맞고 가자 아 전기톱이라 제발 맞았으니까 점수염 나이스 말주네 말졌네 흐…… user 죽을뻔했네 김풍이 길막한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12,000점 좋았다 이 사람 마지막 남은 사람 5,700점 아마 개구멍 노릴거 같은데요? 한번 구경 좀 해보자 개구멍 갔는지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이거 나갔네? 성공했다 나간거 맞어? 버그인가? 그냥 나가서 만점 다 먹었다 꿀이었네 좋았다 바로가죠 장대한연준님 별부성 기요미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칸만 이제 만점씩 두번만 하는데 제발 뭐야 이거 아 이거는 그건가보네 한번쓰고 땡인가보네 이 게임 사용좀 타냐구요? 모르겠습니다 나 980TI라 안좋은 컴퓨터 경험을 본적이 없어가지고요 잘 모르겠네 시청자분들한테는 물어보시죠 됐다 15급에 18급이다 됐다 아이 왜요? 강퇴당구야? 뭐야 아 튕겼어 아 오버워치 돌아가는데 이게 안돌아간다고? 그럴리가 오버워치 돌아가면 이거 돌아갈거 같은데? 후레쉬로 괴물 눈 농락하면서 하는 플레이 보고싶다구요? 아 그래요? 그런거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고수플레이 뭐 일렉 뭐 이런사람들이 있거든요 후레쉬 뭐 개뿔 후레쉬 얼굴 맞추기도 힘든데 요거 무슨 농락을 해 만점해 만점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만점 먹기도 어려워요 만점 랭크 올리기도 어렵다구 어려워 좀더 연습하면 되겠지 제가 이거 사실 얼마만이 안했어요 생각보다 유튜브에는 많이 올라가는데 유튜브는 그 뭐야 잘라서 올라간거라서 이거 한 10시간 했나요? 한 30시간 정도 하면은 괜찮을거 고수 될거 같은데 엄청 잘한다고요? 오늘은 그나마 좀 여러분들 볼만하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거 같아 도망에 좀 특화되는거 같아 주말이라 그런가? 쓰읍 종치는 애네요 은심맨 전기또 보다 어려워 잘하면 자자 진짜 좋아 150점 대박 오우 터질뻑 있어 갑자기 바로 앞에 나오면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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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뒤에 있어 난 쫓아지 난 쫓아지 난 나 아니냐고 다행이야 하나 더찾고 있어 지금 나찾고 있는거거든 하나 쓰러트려놓고 나찾고 이제 좀 잘하네 플레이가 좀 살아있네 은심맨 하지만 너무 욕심 아닐까요? 그냥 저거 하나 잡지 어? 좋았다 저사람 누워있으니까 일단 놔두고 근데 누워있는거나 목에 걸려있는거나 그게 그건거 같애 어차피 누워있어도 피가 나거든 그쵸? 목에 걸려있어도 피가 나고 근데 목은 반피 빠지면 그거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안문적인 누리 있어 제일 처음에 걸린 사람은 최대한 버티면서 죽어줘야 한다 구하러 가다가 다 망한 4명 다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철저하게 통계 통계적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걸리면 버려라 그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생중숙칙 첫번째 고수가 아닌 이상 근데 저사람 구할 수 있을 것 같애 잘 도망쳤거든 내가 이것만 하고 구하러 갈게 좀만 기다리자 다 됐거든요 엄청 많이 도망갔어 너무 많이 도망쳤다 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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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는 게 잘 안 보인다니까 그냥 넘어졌을 때 아 씨 깜짝이야 구하러 갑시다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들 하시고 내가 저사람 구하러 갔다고 아아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여기 그리고 지하 근처야 깜짝이야 나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뒤에 있어 살렸어 빠르게 빨라 위글미글 이 적 좀 할 줄 아네 안 돼 다 돼 돼 돼 돼 돼 돼 여기 근처에 바로 갈고리구나 우리 왼쪽으로 가자 리커버리 갑니다 우리 편 근처에 애들이 3명이나 있기 때문에 발전기 하고 있다 좋다 찾고 있어 지금 은신해가지고 누워있는 애는 어차피 잡은 거니까 발전기 하는 게 좋아 지금 팀업도 좋고 괴물도 잘한다 지금 서로 합이 좋아 한명 당했어요 저쪽 당했어 그러니까 나 구해주러 오는 거야 지금 그렇지 베스트지 근데 한당 당했는데 바로 다시 일로 오는 것이여? 오고 있다 뭐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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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것도 나야 아 좋았는데 바로 튀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다들 다쳤어 지금 다들 다쳤어 지금 아 살인자 잘해 이거 일단 나 숨어야겠어 피가 없거든 잘 안보이는데 숨어야겠어 바로 튀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한칸 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튀길 수가 있는데 아 나도 모르고 다 안된 줄 알았어 굿굿 좋습니다 일단 튀어 아 그만 그만 안 움직여 근데 이 사람이 누르고 있으면 안 움직이네 너무 풀로 치료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데 오픈 찬스인데 아 아 누님 미안해요 내가 너무 오래 했었어 또 나는 아니겠지 설마 일단 문 열었나 몰라 누님 당했을까 점수 뻥튀기 지렸다 근데 이거 살기만 하면 뻥튀기 지린다 이거 아 누님 쓰러졌다 아 구하러 가고 싶다 구하러 갈게 구하러 가자 저 누님 맞죠 나 구해준 누님 멜로디 누님 KOR 멜로디 누님 한국사람이 구해줘야돼 일단 문 열구요 . 문 열고 그냥 연구 도망갈 구멍은 망고 하.... 아하 assassination better急 그래서 바람이 가 문을 내줘야 돼 그래야 competition 분kehr era tent 반ег 가령 눈 지났어? 저건가? 저기? 저기 불나는거? 왼쪽? 이쪽이라고? 아 저기있다 건물 건물 계구? 계구 오케이? 계구 아니면 지하실이구요 유님! 그래도 제가 구할게요 버티셈 아 몰라 구해둔 구했다 여기 갚은 일단 나 맞았는데 나 쫓아오지 않는 듯? 은혜는 갚는다 여기 문이네 그리고 여깄네 일단 셀프 힐이여 눈이 또 걸렸어? 누님! 기브앤테이크 이제 더이상 구해주려면 돈을 내셔야됩니다 점수로 주셔야합니다 일단 문 열고 문 열고 가자 기브앤테이크 어쩔 수 없어 돈을 내세요 문부터 열고 구할게요 한 명 나갔다 한 명 버리고 나갔어 누님 일로 기어오세요 누님 일로 기어오세요 아 누님 들었네 누님 죽었어 저거 누님 저거 죽은거에요 왜냐면 한 번 더 갈고리 걸리면 죽거든 두번째니까 죽은거야 누님 아 내가 구할라 했는데 그냥 가야겠어 아 못 구해 못 구해 어? 미끼로 쓰고 있는데 걸면 끝나는데 안 끝내고 있어 왜 이렇게 멀리 있는거야 누님 구할까 만점 안될거 같거든 한 번 아니 근데 만점이 안될거 같애 한 명 그리고 우리 팀 한 명 더 있어 구할 수 있어 어? 한 번 더 할 수 있네 개이득 점수 누님 일단 기다려보셔야 생각좀 하고 어떻게 할지 우리 편이 어디있나 지금 이거 만들고 있을까 누님 구하러 가자 갑니다 누님 일직선으로 갑니다 아 들었다 또 아 아 뭐야 출구 앞에 있네 어? 누님 위글위글 성공했다 누님 위글위글 성공했어 그쵸? 그냥 가면 돼 아니야 누님 누님 살았어 나가자 나가자 그리고 한 명 다 나갔고 저 누님도 나갔거든 개구멍이 있으면 좋겠지만 개구멍은 모르겠고 반대쪽으로 가면 돼 살았어 다행이다 눈이 또 쓰러졌어 하하 하하 누님 누님 왜 또 걸렸어 하하 누님 이건 못 구해 피가 너무 없어 끝났다 어 끝났어 이제 나가면 돼요 나갈게 피가 없어서 과다추리로 죽어 가는 동안 죽어 에 아 살아서 좋다고 했는데 또 계속 미끼로 유도하고 있네 만점은 됐으면 돼 어 다행이다 오우 이렇게 많아 점수가? 한번 구했다고? 구하는 점수가 엄청나네 구한 점수 내가 지금 그거 퍽 끼고 있어서 그런지 됐다.한번만 더 하면 십골행이다 15,000점 발전기 있으면은 17,000점 됐을텐데 아깝다